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지난번에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카카오 주주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댓글로다가 좋았다라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카카오 주주가 아니신 경우에도 사실 꽤 매력적인 회사인 건 분명하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우리 일상 속 IT를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회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먹어줘요 우리가 네이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이버에서 발표한 실적 발표 자료를 보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항상 사이트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번 발표는 10월 29일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확장이 된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현재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라인과 제트홀딩스 이야기가 나왔네요 반독점 승인에 따른 중단 영업 손직 2가 중장기 사업 반향을 반영하여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이버가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야후 재판하고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이거에 따라서 사업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 영향들도 내년에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참 머리가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랑 싸우지 않죠 라인 메신저 일본으로 건너가져 있는 상태였었죠 그쪽을 장악하고 대만까지 내려왔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 이미 가상화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라인이 별도로 굴분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 전에 이런 식의 있었던 내용들이 변경 후에는 깔끔해졌습니다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 중에서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건 웍스죠 이 웍스가 예전엔 네이버 라인 웍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네이버 웍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웍스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웨어 대신에 웍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소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네이버는 그래서 내년에도 기업용 플랫폼을 많이 좀 확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로바입니다 클로바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 브랜드 클로바 AI를 얘기하는데 클로바 노트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받아쓰기 레즈는 회의록을 만들어주는 올해 내내 많은 강의에서 썼던 게 클로바 더빙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은행들하고 또 협약을 해서 OCR 기능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OCR 기능은 문자에서 그림에서 문자를 인식해서 가져오는 기능인데 이 기술이 은행권에도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가 클로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코로나19랑 맞물려서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 대한 확장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요 주목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뮤직, 브이, 스노우 이거는 보셔야 되고 핀테크에 대한 것들 네이버 페이 서비스죠 커머스에 대한 것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플러스 멤버십, 쇼핑 관련 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커머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커머스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멤버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쇼핑 라이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한통운과의 물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72% 성장을 했습니다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데 별도의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신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부업처럼 시작할 수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냈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가 등장했던 거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여러분들도 플러스 멤버십 가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거 나왔었을 때 조금 고민을 하고서 바로 가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었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쇼핑할 때마다 최대 5%가 쌓인다고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내야 돼요 월에 4,900원 정도를 이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 사람들 마음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이왕이면 한 번에 돈을 내고서 뭔가 물건을 사는 게 낫지 매달 돈을 내게 되면은 이건 월세 내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트린 게 뭐였었냐면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깨트렸었죠 넷플릭스의 구독제 많이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네이버도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원래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있었지만 이런 구독자 서비스의 특징은 한 가지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남는 장사다 남난 장사라고 하는 포인트를 계속 남겨줘야 돼요 이건 내가 안 하면 손해 이거를 줘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거를 줬느냐 줬죠 자 우선 네이버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 최대 적립을 해준다는 거 적립을 더해준다 두 번째 디지털 서비스 이용권이에요 자 하나씩 봐보죠 네이버를 통해 네이버로 결제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네이버 페이 플러스 아이콘이 붙어있는 주문에 대해서 적립이 된다 그래서 쇼핑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텔 숙소를 예약할 때에도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이버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물건을 살 때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또 뭘 고민하게 되냐면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돼요 또 배송비에 대한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 고민들에 대해서 갑자기 얘가 등장했네요 그럼 내가 이 사이트에 가서 카드로 사는 것보다 그 포인트보다 이게 적립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혜택 그래서 5%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적립을 하게 되면 1%인데 우리가 4%를 더 준다 그래서 5% 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주는 1%에서 4%를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적립 4%면 괜찮은데 많이 쓴다라면 그럼 나는 어차피 내가 쇼핑을 한 100만원어치를 매달한다 네이버에 그럼 몰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안 되겠죠 네이버가 그걸 바라진 않으니까 딱 써있는 겁니다 원래 20만원까지만 적립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거 적립해 주겠죠 20만원까지만 4%를 더 적립해 주는 거고 4% 이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주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혜택은 뭘 주느냐 이게 디지털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걸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면 킨들 도서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 있고 프라임 뮤직도 있고 이 서비스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네이버의 장점 네이버 웹툰과 시리즈가 있죠 이 쿠키를 49개로 줍니다 그래서 소설을 대여를 49번 할 수 있고 웹툰 미리 보기는 24번까지 할 수 있다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보너스로 받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TV 시리즈 1에서 영화 한 편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TV에 미러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기에서만 봐야 됩니다 패드 큰 걸로 보든지 아니면 폰으로 보시든지 예전에 됐다라고 그러던데 뭐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콘텐츠 체험팩입니다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웹툰과 시리즈 쿠키를 20개를 주고요 좀 적기는 하죠 이거보다는 시리즈 온 영화 방송을 3300캐시 그러니까 3300원 이하짜리의 영화들은 옆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이브 뮤직서비스죠 여기서 이제 음악 듣는 서비스들 300번까지 꽤 많습니다 마이박스 100개가 안을 주고 오디오 클립 오디오 북을 또 3000원 패키지를 줘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두 개 저하면 6300원이잖아요 괜찮네요 그러면 남는 장사 여기다 또 뭐가 들어갔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썼던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아직 12월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 2000원만 들어가 있네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제가 썼던 내역을 보게 되면 8600원 6400원을 더 적립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낸 금액에 비해서 분명히 더 많이 돌려받았죠 그래서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였느냐 여기서는 출시 4개월 만에 160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바로 지난달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은 160만 명은 이미 돌파를 했고 연말까지 이번 달이죠 200만 명 가입자 늘리겠다 이게 되는 순간 뭐가 되죠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4900원씩 열심히 모아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200만 명이라고 하는 곱하기 하게 되는 게 얼마입니까 그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익 월세 받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네이버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을 할 때요 그냥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분들 VIP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서비스로 드릴게요 체험해보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도 계속할 수 있게 되더라 이 포인트로도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커머스에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쇼핑 라이브 제가 최근에 최근 한 번 출간했습니다 2021 IT 트렌드 읽다 매년 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포커스로 잡은 거는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사실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뉴노멀 두 번째는 빅테크 마지막 세 번째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가 됐고 지금 모든 것들이 라이브로 바뀌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로 모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 굉장히 발빠르게 등장한 회사가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어요 두 개의 생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네이버는 가장 큰 장점이 웹이죠 우리가 네이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큰 화면 보면서 쇼핑을 하자 검색을 했는데 스마트폰만 볼 때에도 스마트폰에서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장점 자 그런데 카카오는요 약간 아쉽게도 카카오는 온리 모바일이거든요 물론 다음이 있습니다만 다음을 잘 키우진 않는 것 같아요 온리 모바일이라서 약간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카카오의 저력이 있으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돌풍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시청은 얼마나 했느냐 4,500만 뷰가 일어났고 40만 명이 구매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완벽하게 장악을 할 수 있을지 다른 또 중소방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은 유통기업들 유통 커머스 공룡들은 이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뛰어들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쿠팡이죠 쿠팡도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엔 더 많이 소용돌이 칠 것 같아요 자 핀테크 빼놓을 수 없겠죠 결제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느냐 우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보다도 많이 성장했어요 네이버 페이 QR 결제 키트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 QR 됩니다 라고 써있는 거 편의점에서 요즘에 보셨을 거예요 자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게 되면 2년 전 이때쯤에는요 카카오페이가 이 이벤트를 많이 했었어요 카카오페이 편의점 결제됩니다 이게 붙어있었거든요 자 네이버 페이 QR 결제 키트 이거야 장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것만으로 같이 얘기하죠 페이 시장 선점에 나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 오프라인 매장을 넓혔다 네이버 페이 원래 오프라인 됐었는데요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QR 코드 스캐너가 나와서 갖다가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됐었는데 예전에 됐었죠 이걸로 됐었죠 제로 페이 제로 페이 결제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됐었습니다 뭐 중간다리 역할을 했었던 건데 이게 뭐로 바뀌었느냐 결제가 네이버 페이가 아니라 그냥 네이버 포인트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해야 될 특징은 뭔데요 잠든 포인트를 현금처럼 잠들어 있던 적 없습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꼬박꼬박 잘 쌓여요 네이버 페이 네이버 결제하면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수증 리뷰하면 쌓입니다 또 리뷰를 올리면 또 줘요 포토리뷰 또 줍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쌓여졌던 것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쟁사가 누가 되죠 카드가 되는 겁니다 평소엔 카드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럼 네이버 페이를 쓰게 되면 적립도 잘 되는데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카드사들이 두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페이는 쌓이는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카드사들의 포인트는요 쌓이는 게 잘 안 보여요 쌓이더라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게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갔네요 온라인 사업자 신용대출을 시작한다 신용대출까지요 네이버가? 네이버는 신용대출에서는 없는데요 하지만 금융사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이버 페이 네이버 파이네이션 뒤에 누가 있어요? 미래에셋이 있죠 미래에셋 미래에셋이랑 정말 국권이 손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네이버 페이 통장을 미래에셋 CMA가 했죠 이미 시작을 했었고 그럼 대출은요 미래에셋 캐피탈이 나왔네요 캐피탈이랑 함께 하는 겁니다 캐피탈이랑 함께 하는데 누구한테 해줘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한테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온라인 매장만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담보를 받고 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로 삼을 만한 게 많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대출이 나오긴 하겠지만 캐피탈 사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게 되면 네이버 파트너 금융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길게 치셔도 됩니다 미래에서 캐피탈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베타라고 쓰여 있어요 베타는 보통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게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베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출도 베타 버전을 쓴 게 참 네이버답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금리가 3.2% 괜찮은 겁니다 9.5%까지 올라가기도 하네요 그래도 10% 넘지 않잖아요 9.9%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오랫동안 쇼핑을 운영했었던 회사라고 한다면 사업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신뢰, 믿을만 하겠다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중간중간에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으로 3개월 연속 매출 100만 원 이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내 연속 매출이 일단 일어나야 된다 매출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다 서류 발급도 필요 없습니다 지점도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자 비대면으로 순식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일어난다 돈을 드립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데이터가 쌓여있으니까 이미 스마트 스토어 이거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대출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에요 이미 중국 해산 했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커머스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죠 알리페이 에스크로 서비스 처럼 시작했었잖아요 A 판매자가 B한테 물건을 보내고 돈을 보내기 전에 여기에 갔다가 돈이 가는 거죠 OK 버튼 승인을 누르고 나면 이거였었잖아요 여기서 A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좀 높습니다 금리가 우리가 빌려줄게 알리바바가 OK 우리가 빌려준다 이래서 파이낸셜 시작됐던 거였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신용 열차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요즘에 보게 되면은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잡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게 해결되는 순간부터 대출 잔액만 하더라도 꽤 많이 큰 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콘텐츠 가보죠 콘텐츠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비욘드 라이브 라이브를 넘어서라 야 멋있는 의미죠 이거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20, 30대라면은 당연히 아실만한 내용이고 40대, 50대라면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쉬워합니다 지금 라이브 공연이 다 멈춘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최고의 인기였던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공연을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생겼죠 라이브 공연을 라이브로 본다? 생생하게?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생동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거라고 한다면 무대를 더 멋지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가능하죠 네이버가 그리고 무대가 준비되어야겠네요 그럼 최고의 엔터테이너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요? 그룹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느냐? 바로 SM하고 함께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실 SM이 주력이 되는 거고 네이버가 기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M이잖아요 물건 잘 팔아요 보시면은 지금 라이브하고 VOD 33,000원인데 이거 필요하시죠? AR 티켓 4만원 올라갔네요 이거는 기본 33,000원인데 이것도 필요하시잖아요 응원해야 되니까 펜 라이트 들어가는 겁니다 피규어 필요하시면 5만4,250원에 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캡처 사진으로 좀 대신하자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무슨 제작발표회 같죠? 뭐 그 삼성이 언팩해서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더 멋진 것도 가능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대에서 짠 이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잘 가능한 거죠 램프의 지니처럼 보이는 영상과 연출 이런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최고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더믹으로 인해서 모든 라이브가 멈춰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최고의 한류 스터디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뭉쳤어요 여기도 완벽한 무대 연출까지 자 이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이건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획서들 엔터테인먼트 뒤 엔터테인먼트가 SM밖에 없는 건 아니죠 JIP가 있죠 JYP SM JYP 비연드 라이브 커버레이션을 설립했다 여기에다가 함께 키운다 그런데 우리도 네이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 내년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이버 6천억 CJ 그룹하고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매력적인 회사 3개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 대안통은 함께해서 뭘 할 거냐 함께해서 이걸 하겠다 물류와 배송을 글로벌 이야기 글로벌으로 물건 팔자 두 번째 차별화된 배송 물류 서비스 이거 하나밖에 생각 안 납니다 차별화된 배송 얘네가 로켓 배송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능한 거죠 로켓 배송 멤버십 서비스들한테는 당일 배송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되고 있진 않지만 이거를 위해서 쿠팡처럼 로지스틱스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손 붙잡고 가겠다 합작 회사로 물류센터 전용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기다 라이브 커머스까지 같이 물려서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될 테니까요 배송 자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웹툰을 제가 넘긴 이유가 좀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네이버 웹툰하고요 카카오 웹툰의 인기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죠 전 세계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 1위 했었죠 그 정도가 됐었고 지금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있는 스위트홈 네이버 웹툰 원작이 대박을 치고 있어요 인기 몰이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한 게 있느냐 우리나라 웹툰과 웹소설이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재밌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뭐죠 앞으로 넷플릭스를 그릇해서 굉장히 많은 OTT이 탐내고 있는 IP라고 하는 것들 이게 돈이 된다 이 시장 네이버는 우리가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작은 누구예요 CJ 예능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군데가 이미 넷플릭스부터 물량을 받았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이쪽에서도 내년에 더 많은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술에 대한 것들 추가적 사업 제휴 기회 발굴을 앞으로 잘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보고서를 통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네요 주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치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10년치 10년으로 보니까 5만원대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34만원까지 했었다가 28만원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차트가 좀 아름답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일상 IT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트렌드가 재밌는 이유는 먼 곳에 있는 트렌드가 아니라 3차, 2차, 1차 증기지관 증기기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의 산업혁명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트렌드의 변화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뉴노멀의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네이버는요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네이버로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는 물건을 사고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페이 증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패턴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문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이버 페이를 쓸 때에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네이버 라이브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다는데 이거 한번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유튜브에서 한번 관련된 걸 찾아볼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면 굉장히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만드시는데 앞으로도 도움되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러니스 IT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더 괜찮은 IT 소식들 그리고 지금 준비해놓은 소개 못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 리뷰에 대한 것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